이번 코너는요. 바로 민수의 댄스 타임입니다. 이번에 가르쳐드릴 안무 부분은요. 바로 이쁘게 나와 후렴 부분에 나오는 바로 이쁘게 입고 나와 라는 부분을 가르쳐드릴 건데요. 여기 포인트는 이쁘게 입고 그 다음에 나오라고 나와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은 조금 다른데요. 바로 손을 90도 양손을 90도로 해주시고 오른발을 한번 접어주시면 됩니다. 이쁘게 그 다음에 크로스하고 입고 여기서 포인트는 오른발이랑 손입니다. 나와 그럼 이 동작을 한번 저희 멤버분들이랑 같이 해볼까요? 마지막으로 저희 소년공학과 한번 해보실까요? 5, 6, 7, 4 이쁘게 입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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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 입고 나와